오늘의 게임 베이퍼 월드 오버월더 마인드라고 하는 2.5 소울라이크 게임이었나? 아무튼 난이도가 좀 있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일단 아무키나 눌러서 시작 어! 설정 뭐 있나? 언어가 있구나 그래도 항구가 된다는 게 정말 희소시키지 않나 싶습니다 제 게임 오직 키보드로만 하는 게임인가? 근데 뭔가 이렇게 나 발음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일단 내면 세계, 월드, 고도화된 인공지능까지만 읽었는데 일단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가 보네요 어! 만드신 분이라는 거겠죠? 오! 오 근데 잘 만들었다 약간 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농담입니다 약간 뭐지? 약간 애니메이션 영화? 아니면 영화 시작하는 느낌으로 만들었네 되게 감성은 감성? 약간 느낌은 있는데 저 무기로 싸우는 건가? 주먹으로 싸우면 잘하는데 AD가 이동 오! 망가진 건가? 그리고 다행히 들고 다니진 않... 아니 뭐지? 손으로 쥐고 다니진 않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부술 수 있을 것 같다 드네요 마우스라는 게임이었구나 오! 아니 뭐임? 멋있네 파이프 연소통에 제로를 넣어 사용한다 사용시 HP를 회복한다 연소통의 개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 꿈속에서 정신력이 약해지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다 파이프는 모든 일에서 차분함과 객관적인 판단에 기여한다 라고 하네요 아이템 사용 내면 세계에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전환하여 사용 가능하다 적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파이프를 사용하여 HP를 회복할 수 있다 아이템 사용은 R 그렇다고 하네요 오! 추출하기 뚜렷한 기억과 생각은 에너지의 핵을 중심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응집되어 투사체가 된다 공격 투사체에 균열을 내어 핵을 추출할 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약점이 노출된 적에게 좌클릭으로 추출하기 그렇다고 하네요 오! 씨바! 오! 씨바! 잠깐만 회피? 아 이렇게 시프드로 구르기 막기 유지 막기 있구나 오! 추출하고 오케이 오케이 피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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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 오! 쳐내기 부정적인 경험에서 발현된 투사체는 짙은 공격성을 보인다 투사체에 힘이 실린 공격을 쳐내면 투사체에 더 큰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적이 공격이 닿기 전 우클릭 아! 패링 아! 정말 되게 어렵게 설명하시는 피해주고 샥! 맞아주고 아 모르겠다 그냥 그냥 맞으면서 싸우지 뭐 반핀 것 같긴 한데 오케이 담배 한번 펴주고 담배로 피읍 펴하면 되니까 구르기엔 제한이 없네요 자세 낮추기 자세를 낮춰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엄폐물 안에서 자세를 낮추면 적을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다 자세 낮추기 기습 적이 눈치채기 전 빠르게 기습하여 단숨에 핵을 추출할 수 있다 발각되기 전 후방에서 기습 슬금 슬금 샥 균열 균열이 생긴 투사체는 틈에서 기체 에너지의 형태가 새어나온다 에너지의 응집이 약해진 적은 그만큼 핵에 쉽게 노출된다 새어나온 에너지가 많을수록 균열 회복 속도가 던져진다 아 아 아 아 아 막았고 쏙 아 개아픈데 이게 맞나 아니 이게 이게 약간 아니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좀 밭니 밭은 말고 아까 뭐 스킬 했을 수도 있다 하지 않았나 아닌가 어 아 아 두명이 일단 어떻게 해요 개념 세이브겠지 어 좀 많이 멀리서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비상하다 쏙 네 여태 좀 덜 맞아서 가야겠다 빠져 죽 아 뭐야 샥 샥 샥 샥 아 아 덜 맞을라 했는데 쒸나 맞았다 고럼 담배 펴야지 흡 흡 좋습니다 궁금해서 숨어서 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닌가 아까 들켜가지고 두명 다 달려온 것 같던데 오 근데 기습이 되나 되네 그래도 이 친구들 총은 안쓰네요 착하다고 해야 되나 어 뭐야 돌진공격 있어 피해주고 두대 피해주고 한대 두대 굴러주고 어이 씨발 뒤로 구르는거 같은데 두대 세대 피해주고 달려가는 척 피해주고 바로 한대 두대 막아주고 한대 두대 막아주고 한대 두대 어어 한대 두대 착 한대 두대 착 한대 두대 세대 어어? 지금쯤 지금쯤 한대 한대 두대 피하고 바로 한대 두대 어 욕심낼 번 무빙 무 무 무빙 한대 두대 피해주고 한대 한대 두대 피해주고 피하는게 맞다 몬패링이여 안돼 맞기를 써야 되나 맞기를 맞기를 써야 겟지 아닌가 아 아 근데 충분히 이기만 했어 내가 처음에 돌진 공격을 한다는걸 깨닫고 피해주고 한번 두번 피해주고 한번 두번 세번 바로 패링 한번 두번 패링 한번 두번 삭 삭 공격 빼주고 아 뭐야 돌진 왜이렇게 길어 삭 삭 삭 빠져주고 한번 두번 세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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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아 쉽네 투사체의 핵 푸른 불꽃의 형상을 푸른 불꽃의 형상을 띄고 있는 핵은 주변에 의지를 끌어당긴다 핵이 추출된 투사체는 응집력을 잃고 소멸하기 시작한다 그중에 여러개의 핵을 가진 투사체도 존재한다 이 새끼 여러개라는거지 그건 X같긴 하네 음 그냥 한개만 가지고 있지 왜 두개씩이나 가지고 계실까 그냥 좀 그냥 좀 한개만 가지고 있지 쉑 어어 핵을 빼지 말거랬나 뭐가 좀 세진거 같다 샥 샥 한번더 그래 두개면 다겠지 세개가 세 번이겠어 두개면 되겠지 강렬한 기억 저도 지금 되게 강렬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덩어리가 푸른 불꽃을 띄며 에너지를 품고 있다 이내 기화되는줄 알았지만 형태를 주지하고 있다 오케오케오케 점프 점프가 점프가 있네 매달리기는 더블 자세 무너짐 자세가 무너지면 적용급이 무방되진다 아 자세가 무너지는데 해피나 슬금슬금 아 슬금슬금이 안되네 어어 두 번호 뭐야 쉬 잠시만요 담배 담배집요 담배타임 와가지고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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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샥 담배좀요 히앗! 자! 아씨 뭐야! 잠깐 타임! 잠깐만! 어 담배가 없어! 아씨 바! 아! 어어씨 뭐야! 아니 권총은 왜있어 이 미친놈이! 아니 우리 아니 칼잡이 싸움 아니었어요? 갑자기 마장동 총잡이가 나와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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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무지가 빠르네 뭐 여기서부터야 왜! 아니 왜 여기서부터야! 아니 이거 좀 아니 왜 여기서부터냐? 아니 이건 좀 그런데? 어 반갑고 한번 두번 두번 어 뭐야 백스테이블 치네? 어 야 잠깐만 총알! 이 미친놈! 아니 미친놈! 아니 뭐! 아니 또라이 새끼네? 아니 갑자기 호주머니 총 아니 구르기로 총알도 피해지나? 그러면 얘가 여기 얘가 있어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구르는 걸로 총을 피하면? 봤니? 봤구나! 쓰읍! 이걸 봤네! 그렇게 좋지가 않네! 이걸로 보네! 다음분! 그냥 그치고 총알 쏘지! 왜 날 굳이 쳐다볼까? 아 잠깐만 아니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잠깐만 담배타임! 아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요! 아니 그렇게 공수기 빠르시면 어떻게 해 혼자서! 나도 주먹으로 싸우든가! 아니 주먹치만 빨라 이 새끼는! 다른 키가 뭐 있었나? 약간 뭐 스킬쓰는 키가 있지 않을까 나도? 뭐가 이렇게 약하지? 뭔가 하찮은 담배 빠는 키 말고 뭔가 핏먹는 거 근데 지금이 킹기다! 한대도 맞지않은 지금이 킹기다 진짜! 킹기인데? 음... 근데 일단 저 친구랑 인파이팅 하는 것도 문제이고 멀리 나가면 권총 쏘고 개질을 다 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가리 박아봐야죠! 튕겨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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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맞고? 아니 발차기 타이밍 약간 좀... 빡! 씨발놈아! 야 개새끼야!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니 이새끼 봐라? 담배 타임! 담배가 없네요! 너 담배 있냐? 이 친구도 없나보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총알이 몇 발 쏘는 거야! 물론 권총을 몇 발 들고 있기도 한다지만! 한 발씩 쏴야지! 우리 공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거 아니었어? 나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안 던지잖아! 아니 정정당당하게 모르네 이 친구가? 아 잠깐만! 정확하게 패링을 해야지 얘 안 맞을 수 있는 거 같은데? 아 그냥 죽여라 야! 그냥 죽여봐! 이 게임을 켜! 아 이 게임! 어렵네! 음 좀 어렵네! 시작! 아 발차기도 씨바 이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패링해봐! 맞고? 피하고? 아니 잠깐만! 아니 뮤직비디오 넉백이 없어! 아니 잠깐! 아니! 아니 깨지나? 아니 깨기 안 하겠지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내가 깰 수 있나? 난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이게 피지컬로 이게 되나? 내 피지컬로는 안 될 거 같은데? 아니 되나? 일단 난 아닌 거 같은데 그 사람? 좋았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얜 알겠는데 쟨 모르겠다 이 말이지! 지금부터 앉아서 간다면? 안 들키기에 습격? 습격? 하여튼 뭔가를 먼저 할 수 있다면? 아니 이미 나 오는 거 알고 있는데? 날 너무 반기시는데? 아니 이번.. 아까는 닫고 이번엔 안 닫고 새끼야! 새끼야! 총 쏘겠지? 나 왜 자꾸 디보지? 이게 되나? 아니! 아니! 나 이거 깰 수 있나? 나 안 될 거 같은데 이거? 아니 최선의 나이에서 하고 있는데도 이게 뭔가 약간 그.. 약간.. 그거다? 좀 그런데? 안 될 거 같은데? 되나? 가서 일단 두 대 때리고 굴러 근데 두 대 발차기 기다렸다가 발차기가 아니어도 되는데 시발 발차기가 그대로 또 날라왔네? 구르고 한 대 두 대 굴러 한 대 두 대 발차기 피하고 시발 뒷발차기 개새끼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세 대? 구르고 한 대? 둘러 한 대? 구르고 굴러 한 대? 두르고 한 대? 두 대? 구르고 한 대? 두 대? 구르고 한 대? 두 대? 아 욕심내지 마! 미친 새끼야! 욕심내지 마! 그만해! 그만해! 어? 에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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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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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깨지나? 나 그럼 팔팔 알 거 같은데? 근데 이게 하지만 이게 사실? 하지만 이게 사실 모든 게 다 함정이었다면? 사실? 사실 모든 게 다 함정이었다면? 나에게 하는 모든 게 다 함정이었다면? 함정이 아니었구만? 내가 하는 행동이 함정이었고? 이 친구를 구할 수 있다면? 아이 씨발 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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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패링을 딱 하면은 이 새끼야 아니 오른손 패링 됐다고 왼손으로 때리는 미친놈이 어딨냐구요 게임에 그럼 게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데? 그럼 무조건 다 피해야 된다는 소린데? 그렇지 다 피하면 이기지 다 피하고 다 때리면 이기긴 해 이게 이게 나도 현실에서 그게 안 됐으면 되지 아씨 그래도 나름 패인판 중에 후한 거 같기도 하고 늦게 눌러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약간 타이밍일 때 다가가서 피하고 전진 모션 때리고 때리고 막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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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링 아니 그니까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패링하며 왼손으로 때리는 미친놈이 그치 어딨냐구요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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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고 때리고 막고 헛 아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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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차 피하고 담배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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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지 안 닿잖아 안 닿잖아 안 닿잖아 안 닿잖아 안 닿잖아 이 새끼야 다는 척해 안 닿잖아 안 닿잖아 안 닿잖아 개스캐 닿는 척해 안 닿잖아 안 닿잖아 안 닿잖아 개스캐 닿는 척해 안 닿잖아 아 왜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진짜 마지막 진심을 다해서 간다 이번에 못 이기면 알아라 오케이 이녀석은 빡숙이야 좋았어 이번에 못 이기면 넌 진짜 가만 안 둔다 와라 때리고 때리고 피하고 하면은 돌진기로 피하고 피하고 아이 발차기가 왜 이렇게 길어 야 아니 왼발을 차면서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는 게 어디 아이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니 완전 또라이 같은 새끼네 짐승 새끼네 진짜 때리는 게 아니 아니 때리는 게 개짐승이다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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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번엔 무조건 이번엔 진짜 내가 어떻게든 무조건 이긴다 진짜 어떻게든 내가 무조건 이긴다 너 딱 때라 진짜 가만 안 둔다 들어와 이새끼야 들어와 한번 긁고 다음 어 뭐야 안다 이건 기가 막히게 패링했는데 어 얘 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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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링 새끼야 패링 아아악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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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타임 새끼야 타임 아아악 어이 미친 아니 미친 아니 어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어 답에? 업고 들어와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잠깐 타임 돌진 착 착 착 구르기 안다초 착 구르기 구르기 새끼야 두번일거 알았어 이놈아 어 잠깐만 패링 마다 숨어 개 쓱 됐다 싹하고 구르기 패 착 착 진짜 진짜 킹이다 하고 착 착 착 오 오 오 자 내가 이긴거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긴거야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난 나왔잖아 난 난 게임세상에서 벗어난거야 난 이겼어 오늘은 게임 쳐맞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